여호가 우리 정수집이구만. 여호가. 정수집이야. 정수야. 노탐 수정된 내용입니다. 한 번 더 체크 다 했어? 세 번 다 했습니다. 아주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. 할머니 못 보셨어요? 방에 안 계십니까? 어지럽다고 하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. 어디 가셨지? 혹시 이종수 씨 집에 가신 거 아닙니까? 아무리 주소가 있다고 해도 혼자서 못 가실 텐데. 비행기 택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. 서두르면 충분할 겁니다. 저 기장님. 제가 할머니를 좀 모셔오겠습니다. 늦지 않게 오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안 돼. 비행이 장난이야? 하지만. 할머니 이렇게 두고 갈 수 없습니다. 그럼 널 두고 갈 수 밖에 없어. 알아서 해. 재수 님은니가 그놓은 랩이들이 집 bindserer replies. 존 수야. 정수야. 정수야. 동수야. 정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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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릇노릇 정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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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고난했을꼬 얼마나 혼자서 울었을꼬 미안하다 미안해 애기를 용서해놔 왜 해놔 못먹고 못입힌거 다 해주고싶은데 니가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미안해 애기를 용서해다 애기를 용서해줘 너 어떻게 하냐 애기를 용서해줘 아이고 불쌍 애기를 용서해줘 한타진 기장과 김윤선 기장은? 그게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 아직도 안오면 어떡해 알까몰라 지금 목 잘리게 생긴거 왜 이 사람들 아직도 안오면 어떡해